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기 이제 부메랑인데 보시면 한쪽은 바깥쪽 한쪽은 안쪽을 깎아서 호텔라의 원리를 응용을 했습니다. 그래서 얘가 돌기 시작하면 바람이 들어왔다 나가면서 뚫는 힘을 가지게 돼요. 자 왼손 자기는 왜 따로 써야 되냐면 깎이는 방향이 반대로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. 뛰어하는 순간 얼른 안으로 들어오셔야 안전합니다. 물론 뛰어하면서 저는 먼저 들어와 있을 거예요. 신랑한테 가서 하시면 되고요. 여기서는 세게. 마지막 큰 거예요. 세게. 잡아주시고 계세요. 저 좀 봐 저 좀 봐. 저는 토할라 한 마리 잡았어요. 생각 못 잡고. 이게 나한테 돌아오는 건 사실 좋은 일은 아니에요. 나한테 돌아온다는 거예요. 이걸 이렇게 잡지 마시고 뒤로 꺾았다가 뒤로 꺾았다가 강아쇠처럼 딱 잡아당기면서 하나 둘 그렇죠. 그렇죠. 이렇게 부드럽게 하지 말고 세게. 좀 이따 한 번 더. 네. 그쪽에 가겠습니다. 옷도 보시면서. 그래도 돌아오네요. 네. 네. 너무 고소하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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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